시험보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. 3월달 시험은 가형이고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하고 중하고 하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약간 중에 가까운 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크게 일단 특이한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고 아마 문제 쭉 풀다 보면 객관식에서도 4점짜리도 꽤 쉬웠어요. 19번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야 하고 20번에서 살짝 좀 여행했을 거야. 보시면 일단 어차피 시험 자체가 기아벡터가 출제할 때 안됐고 확률통계 같은 경우에 순열조합이 있죠. 순열조합까지만 나오긴 했는데 순열조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일단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미적분2 관련해서는 20번 있죠. 주요문학을 찝는 건 일단 20번이 있고 20번은 디귿을 해결하는 게 일단 키가 되는데 제가 해설지를 보니까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.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21번, 21번이 이제 미분 문제인데 해설지는 또 이제 너무 복잡하게 풀어놨으나 물론 이제 참고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고 제 나름 이제 풀어드릴 건데 21번 치고는 좀 많이 쉬웠어요. 좀 많이 쉬웠던 것 같고 주간식에서 3점짜리는 너무 쉽고 4점짜리 쭉 가다가 26번 경우의 수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자 그 다음 27번, 28번도 정말 너무 흔했어요. 너무 흔하고 시험지를 풀면서 느낀 건 딱 한 가지인데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같은 문제를 좀 여러 번 푼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해.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9번 있죠. 자 29번 순열조합 문제가 이제 나름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30번 있죠. 자 30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너무 특이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기존에 많이 참고서에서 좀 이제 존재하던 유형 그래서 이제 드릴 책 적분해서도 일단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일단 특징이 여긴 없었고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 않나 싶어. 자 그 정도 좀 보시고 제가 주요 문항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4개를 좀 해설을 해드릴 거야. 자 근데 어차피 시험 자체는 저는 이제 별로 3월달 시험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뭐 유난을 떨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. 자 어제 기아벡터 출제가 안 됐고 자 일단 약간 시험이 일단 편향적인 것도 있고 자 결국에 일단 평가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.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로 좀 확인해보면 괜찮냐면 문제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. 자 겨울방학 동안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아 내가 이제 뭘 더 해야 되고 일단은 자 그런 걸 일단 점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험의 뭐 난이도나 질 이거는 이제 지금 와서 일단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자 일단 이제 나름 배워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자 그럼 제가 일단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 자 주요 문화 해설에서 보도록 합시다.